초기 경험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내용이고 자 빌트인은 레제데오에 들어있는 거잖아 안에 이미 지어진 거잖아 선천적인 이란 뜻이야 선천적인 능력 웃음에 대한 웃음에 관한 얘기인가 했는데 이제 쭉 보면은 웃음에 관한 얘기는 아니야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야 그래서 내가 형광펜을 안칠한 거야 자 미소에 대한 선천적인 능력은 입증이 되어졌다 주목할 만한 관찰에 의해서 자 여기 어떤 문제였잖아 여기 1번이었어 여기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앞에 명사가 있으면 동격이라고 그랬어 동격의 됐 자 일단은 주목할 만한 아니면 놀라운 관찰에 의해서 이 관찰이 뭐냐면은 실험인데 어쨌든 아이들인데 주격관계대명사지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 이 두 개의 관계대명사가 같은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람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은 또한 시작한다 웃기를 약 두 달이 있으면 두 달 지나면 선천적인 능력이나 어? 안 가르쳐줬는데 웃네? 그치? 미소의 선천성이 뭐라고? 보고 들을 수 없는 아기들 있잖아 웃는다 라는 내용이고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지 S 붙으면 안되고 자 하지만 나왔지? 다른 내용 나와야 되겠지? 하지만 미소는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의 미소는 어? 결국 사라진다 근데 미소 사라진대 만약에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으면 강화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네 그치? 당연히 선천적으로 웃긴 웃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미소가 사라진다 라는 내용이지 그래서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으면 강화하기 위해서 잇이 말하는 건 그 미소지 강화해주지 않으면은 미소 사라진대 근데 뭐 없이? 적절한 피드백 없이 어? 그리고 적절한 피드백이 없으면 아 여기서 새로운 문장이구나 적절한 피드백이 없으면 웃음은 죽는다 사라진다 라는 거지 그러면은 피드백을 계속 해줘야 되겠네 적절한 피드백을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어? 안보이는 아기들은 계속 웃는다 계속 할 거다 웃는 것을 만약에 어? 아이들이 이거 계속 수동태지 수동태야 안겨지고 흔들려지고 찔러지고 간지럽혀지면 이렇게 해주면 성인에 의해서 이게 뭐야? 강화해주는 거지 그치? 피드백을 주는 거잖아 이렇게 해줘야지 계속 웃는다 라는 내용이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안보이는 아기들 계속 할 거다 웃는 것을 아이들이 만약에 안겨지고 흔들려지고 찔러지고 간지럽혀지면 성인들에 의해서 즉 그 어떤 것 무엇이든지 사육동사지 형사중요법이지 아 이게 3번 문장이었어 아 그리고 2번 안했구나 2번 디사피얼 자동사잖아 어피얼 자동사잖아 완전한 문장이야 그냥 이게 주어고 여기 동사인데 여기 S가 붙었잖아 그치? 여기 S 동명사 주어니까 여기 S 이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칭어네 지칭어문제는 대미마을라는 게 뭐야? 찾아야 되겠네? 아기들이네 어 아기들이 알게 하는 어떤 것 무엇이든지 이거지 근데 뭘 알게 하냐 이 두 개의 대신 이 노에 대한 공통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거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지 아기들이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가 아기들을 케어해주고 있다 라는 그 어떤 것 요거야 그러면서 여기 내가 형성편이 칠했지? 어 이게 키워드지 키워드 이런 사회적 피드백은 사회적 행동이라고 내가 했어 그냥 사회적 행동이 뭐야? 자 봐봐 아기들이 이렇게 강화해주는 거잖아 이게 뭐야? 사회적 피드백이지 이거 이게 사회적 피드백이지 이렇게 해줘야 계속 웃는다 안 그러면 웃음 사라진다 이런 사회적 피드백은 어 조장한다 격려한다 아기들이 계속하는 것을 웃는 것을 사회적 행동이 웃게함 초기 경험이라고 나와있지? 초기 경험 초기 경험이 작동한다 우리의 생리작용과 작동한다 그래서 그 결과 설립한다 만들어낸다 이거지? 사회적 행동 이거 빈칸 문제 빈칸 문제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기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야지 어 계속 이제 웃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초기 경험이 작동한다 어 생리작용과 그래서 그 결과 부사 결과 설립한다 이거 4번 문장이었지 여기서 자동사야 얘도 문장 끝났어 전체사 썼지 전체사 뒤에 목적을 써야 되겠지 어 그래서 our biology가 목적으로 왔는데 부사는 또 쓸 수 있지 근데 established도 어 동사지 그건 뒤에 목적과 여기서 여기서 완전해 이상 없어요 해석도 받고 생리작용과 작용해서 그래서 그 결과 설립한다 사회적 행동 이거 빈칸 문제 빈칸 문제 사실 너는 필요 없어 이런 사례들 있잖아 어 안보이는 아이들의 사례까지 굳이 필요 없어 make the point 어 요점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말하는 말하고자 하는 거 어 말하려면은 굳이 이렇게 어 얘네들 어 사례 들 필요는 없어 자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나와 아기들 있잖아 보이는 아이들 보이는 아이들은 웃어 더 많이 너한테 너가 그 아이들 볼 때 또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어 너가 웃음을 되돌려줄 때 아이들한테 다시 웃을 때 요기가 5번 문장이었는데 음 여기서 보면은 자 아이들 주어 동사 있지 그치 어 접속사 하나 있잖아 접속사 하나 있잖아 여기 접속사 또 하나 있잖아 그럼 문장 이렇게 쭉 접속사가 총 몇 개야 하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 두 개 있잖아 그럼 문장 총 세 개야 하나 둘 세 개 그럼 요기 동명서 오면 안 되는 거지 요기 ing로 되어 있었거든 그냥 요거랑 요거랑 병렬이야 웬 다음에 그리고 요기 컴마컴마는 없다고 생각하고 문법 문제 풀 때 그냥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해서 아이들 있잖아 보는 아이들은 웃는다 더 많이 너를 보고 웃는다 너가 그들을 볼 때 또는 공통적으로 너가 다시 웃을 때 그들에게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 초기 경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접속 사회적 행동에 알아보는 것 같다